자기야, 잘 잤어? 아, 오늘 아침 공기 엄청 좋은 거 알아? 상쾌해. 너무 상쾌해서 날아오를 것만 같아. 응? 어, 내가 옛날에 자주 오던 곳인데 좀 높은 산속? 하, 여기서 보니까 세상 엄청 작아 보인다.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짓눌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. 지금 보니까 그냥 고요하고 작고 귀여워. 내가 참 작은 곳에서 아등바등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. 예전 생각나네.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 있을 때 여기에 자주 올라왔거든. 생각 없이 달렸지. 이렇게 막 달리다가 사고 난 적도 있었어. 그래서 그 뒤로는 산 안 타려고 했는데. 그 버릇 고쳐졌다고 생각했는데. 하, 근데 이거 완전히 고쳐지질 않네. 나쁜 버릇은 정말 끊기가 힘든 것 같아. 난 하는 일이 좀 안정되고 잘 풀린다 싶으면 그 에너지를 모조리 연습에 쏟아붓는 것 같아. 근데 일이 잘못되면 그냥 나쁜 길로 훅 빠져드는 것 같고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날까? 유혹에 잘 흔들리는 쪽?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순수한 열정을 쏟아붓는 쪽? 그래. 내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로봇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일도 없었을 거야.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성장할 수 있을 거야. 나 믿을래. 그렇게. 하, 자기랑 통화하면서 생각정리 많이 됐어. 앞으로 풀 문제는 많겠지만 나 힘낼게. 힘내서 자기한테 당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. 아침에 놀랐을 텐데 그런 티 안 내고 나 위로해줘서 고마워. 나중에 또 전화하자. 지금은 할 일이 좀 있어. 좋은 하루 보내. 대사랑 감사합니다. GH 감사합니다.